자 오늘 살펴볼 책의 내용은 Fly Guys Amazing Tricks Fly Guys Amazing Tricks Fly Guy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표시가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뭐뭐의가 되죠 그래서 Fly Guys Fly Guy의 Amazing은 놀라운 Trick Trick이 묘기도 되고 속임수도 돼요 그래서 Fly Guy의 놀라운 묘기들 A boy had a pet fly 한 소년이 애완파리를 가졌습니다 He named him Fly Guy 자 여기서의 name은 이름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자리에 왔으니까 named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다 Fly Guy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Fly Guy could say the Buzz's name Fly Guy는 Buzz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보시죠 Buzz's friends came to see The Amazing Fly Guy Circus Buzz의 친구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있죠 요렇게 그래서 뭐뭐의 Buzz의 친구들이 came 왔어요 to see 보려고 그 놀라운 Fly Guy의 서커스를 보러 왔어요 묘기를 보러 온 거죠 Buzz's sad Buzz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한 것과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따옴표를 치죠 이건 직접 Buzz가 얘기한 거죠 Get Ready 자 이렇게 동사부터 나오고 Get Ready 이렇게 나오면 준비해 준비하렴 Fly Guy's amazing new tricks 잘 봐도 준비해 주세요 Fly Guy의 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Fly Guy의 놀라운 새로운 묘기들을 준비해 보세요 자 그 다음 Now 지금 Now는 지금이죠 Sad Buzz Buzz가 얘기했어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The Backstroke Backstroke는 요렇게 수영을 할 때 배영 자세를 Backstroke 합니다 배영 자세 Backstroke 수영 자세가 뭐 여러가지 있는데 자유형도 있고 뭐 접영도 있죠 접영은 꼭 나비 모양이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Butterfly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영 영법도 여러가지가 있죠 자유형 배영 뭐 평영 근데 Backstroke는 등으로 하는 거니까 배영이 되겠죠 Now Sad Buzz The Dizzy Dizzy Dizzy는 어지러운 이에요 그래서 Dizzy는 특별한 어떤 그 묘기를 얘기하는 건데 어지러운 묘기라고 하니까 이 Fly Guy가 지금 보는 그림처럼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묘기를 보이죠 날라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묘기 And Now 지금 지금 이라는 말을 Buzz 가 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The Big Burger Big Burger Burger는 코딱지예요 그래서 코딱지 묘기를 지금 지금 코딱지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큰 코딱지 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묘기를 지금 했어요 Time for supper Sad mom Supper는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데 식사 시간이다 얘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Buzz's friends All went home Buzz의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At the dinner table Buzz said Fly Guy learned new tricks S은 콕이죠 S은 콕인데 At the dinner table 그래서 그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Buzz가 말했어요 Fly Guy가 learned new tricks 새로운 묘기를 배웠어 Fly Guy did a backstroke In mom's milk Fly Guy가 디드는 했다 했다에 뭐가 나왔어요 The backstroke 나왔으니까 배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림 속에서 지금 갑자기 Fly Guy가 엄마의 우유 속으로 수영을 한 거예요 Buzz cried Cry가 울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소리치다 라고 되어있어요 Stop Fly Guy Fly Guy가 멈춰 But Fly Guy didn't hear him Didn't 하지 않았다 Hear 듣다 그러니까 뭐예요? 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Fly Guy 멈춰 이러는데 계속 묘기를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묘기는 또 어지럽게 하는 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Fly Guy Did the dizzy doozy around the dad's head 그래서 Fly Guy가 Did 했어요 The dizzy doozy Dizzy doozy 하면 그 어지러운 특별한 묘기를 Around Around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Around죠 그래서 Look이 보다인데 Around가 되면 둘러보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지금 날아다니는 건데 Around 했으니까 이렇게 돌면서 날아다니는 거죠 어지러운 묘기를 하는 거죠 Buzz cried Stop Fly Guy 멈춰 Fly Guy 라고 소리쳤어요 But Fly Guy didn't hear him 그러나 Fly Guy가 Didn't 하지 않았다 Hear 듣다 Him 그 Buzz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Crash 이러죠 우당탕탕탕 Crash 그쵸 Crash가 부딪히다 The fly guy did The big booger Buzz caught him Fly Guy가 Did 했습니다 The big booger 그 큰 코딱지 묘기를 했어요 Buzz caught him Buzz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Stop Fly Guy He said 멈춰 Fly Guy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Let's clean up this mess Let's 하면은 상대방 우리 뭐 뭐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Clean up Clean이 청소하자 인데 여기 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업은 여기서 위로 청소하자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잘 청소하자 업이 그래서 뭐 꼭 위로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히 뭐 꼭 뭐 정확히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Let's clean up this mess 그래서 이 지금 엉망진창 이걸 한번 청소해보자 이런 거